농연입니다. 일정을 이어가기 전에 속 얘기를 한번 해봐봐요. 이게 계속 반복이죠. 제 비로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. 근데 누가 봐도 저는 대유꺼 팔고 성주에서 이름 있는 제품들을 팔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. 비로는 간단해요. 5리터 비로가 있습니다. 이거를 무게를 쟀을 때 몇 킬로 나오냐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. 무게가 좀 더 나갈수록 원료가 좀 더 많이 들어가는 느낌.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. 그냥 단순히 배추로 예를 들어봐요. 중국산 배추랑 국산 배추. 왜 국산 배추가 더 비쌀까요? 그냥 단순히 배추잖아. 형태도 똑같고 냄새도 똑같고 그럼 배추잖아.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. 일단 첫째 원료. 배추라는 원료. 그리고 이제 양념이라는 원료. 그리고 이제 젓갈. 여기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거고. 그 다음이 이제 공정 규격이잖아. 어떤 식으로 양념을 바르고 숙성을 하느냐. 거기에서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건데. 그냥 단순히 배드표 이거 저번하고 똑같네. 이러면서 비싸다. 배드표 그러면 안 된다.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. 아이고. 제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.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. 그리고 똑같은 개념 아닙니까? 그분들 중에서 매일 제 유튜브를 보는 분들이 계시대요. 그러면 진짜 열심히 한다. 진짜 고맙다. 이게 저는 먼저인 것 같아. 먼저 시호야 진짜 고생한다.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. 그 다음 이제 할 말이 있으면 저한테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얼굴 보고 하든지. 그게 안 맞겠습니까? 그리 제가 아직은 제가 30대잖아요. 그래서 솔직히 한 번씩 욱해요. 내년에 이제 제가 40대인데. 40대가 되면 진짜. 그때 이제 형의 역할이잖아. 형의 역할로서 좀 마인드를 바꿔야 되겠다. 계속 이제 마인드 컨트롤 하는 중인데. 아 진짜. 열심히 한다. 이런 식으로 좀 더 표현을 해주길 바라요. 그 매일 보면서 안 쓰는 분들 더 많잖아요. 그러면. 진짜 이건 응원을 해줄 부분인 것 같아. 아이고 진짜 고생한다. 정말 단순하게. 내가 매일 보지만 못 도와줬으면 미안하다.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? 매일 보면서 저를 나쁘게 얘기를 하면. 아이고.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생각을 해주세요. 저는 정말 이런 생각도 많이 해요. 내가 40대면. 이제 이건 형아의 나이야. 40대가 돼서 이제 20, 30대들한테 형의 역할을 해주고. 50대가 되면 선배로서 우리 후배들한테 생계의 역할을 좀 도와주고. 그리고 60대면 이제 어린이로서 우리 아이들을. 아이들의 이제 생과 사회 좀 더 더 역할을 해주고. 그런 생각을 저는 정말 많이 합니다. 저도 지금 39인데 결혼을 하고 육아를 하고 나름 힘들었어요. 그래서 제가 막 도와주세요. 그렇게 많이 표현했던 거지. 만약에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없으면 제가 그렇게 안 했겠죠.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. 제 마음을 충분히 알잖아요. 그러면 진짜 고생한다. 이게 먼저인 것 같아. 누가 뭐래도 저는 이어가야 돼요. 왜냐하면 제가 이걸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니까. 진짜 인간대 인간으로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걸 해주고 싶어. 우리 후배들한테. 그리고 우리 참회가 진짜 100년, 1000년 진짜 이어졌으면 좋겠어. 그런 마음으로 계속 하는 거니까. 제발 좀 좋게 봐주시고. 진짜 이런 자료 있잖아요. 이런 자료 만드는데 정말 오래 걸려요. 그리고 이제 뿌리 컨설팅. 이거는 정말 저의 노하우다. 수많은 농민들의 노하우를 제가 이런 식으로 글로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그분들을 보면 진짜 좀 마음이 좀 불편하대요. 그래도 저는 우리 성주 참회가 잘 됐으면 좋겠다. 그런 마음에 이런 걸 다 표현을 하는 겁니다. 정말 좋은 내용이에요. 뿌리를 뿌리의 형태를 잡아내면서 지상부의 순의 양을 잡아낸다. 이건 정말 좋은 내용이란 말이에요. 정말 도움이 되면 깔끔하게 고맙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도움이 안 되면 그냥 안 보면 되는 겁니다. 그런 식으로 우리 서로 좀 편하게 사는 쪽으로 흘러가길 바라요. 정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. 모든 건 이유가 있는 겁니다. 비싸면 비싼 이유가 있는 거예요.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. 저 아니다. 그러면 그냥 아예 끊어내면 되는 거고.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. 같이 먹고 사십시다. 이상입니다.